예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장인정씨로의 노래로 유명한 어머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듬은 디스크 풍기로 할 거구요 빠르게 는 110정도로 하고 음 조는 am 를 할거에요 am 자 그러면은 자 코드를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인 코드 am 도미라 도미라 bm 레파라 e7 레 미솔사합시 자리바꿈형인데 기본형을 하실 분은 미솔사합시 레 그 다음에 c는 도미솔 f 도파라 g 레솔c 중간에 휘마라가 하나 나오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제외했어요 ise 그 다음에 스케일을 말씀드릴건데 아니 왼손은 왼손이지 아이마인ored 오른손 똑같이 도미라 dm 레파라 e7 레 미솔사합시 혹은 미솔사합시 레 그 다음에 C는 도미솔 CF 도파라 G세솔 C 약식을 하실 분들은 A마이너 라고라 프렛 D마이너 레어고래 프렛 E세븐은 미어고래 동시에 누르는 거죠 C는 도 F는 파 G는 솔 장쪽 코드는 쉬운데 마이너 코드는 좀 뛰어다니죠 철충하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는 음기가 3가지가 있는데 마이너는 두가지로 말씀드릴게요 내추럴 마이너 이거는 그냥 시장조에 여섯번째 안부터 여섯번째 안부터 친거니까 그냥 깨끗하게 그냥 라 부터 라 까치시면 되요 운지는 시장조 스케일로 똑같죠 1 2 3 1 2 3 4 5 5 4 3 2 1 3 2 1 그 다음에 하모닉 마이너가 있는데 하모닉 마이너는 이스케일에서 일곱번째 음이 솔이거든요 이걸 반음 올려준 거죠 라 시 도 레 미 파 솔 샵 라 라 솔 샵 파 미 레 도 테 라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렇게만 이해해 가지고는 쓸데가 없고요 박자에 맞춰서 쪼개 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템포 100정도인데 여기에 맞춰서 연습을 할 거예요 반드시 발을 굴러 갖고 제 생각에는 왼발 뒤꿈치가 좋을 것 같아요 왼발 뒤꿈치를 발에 맞춰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렇게 정리하신 다음에 박자에 맞춰서 스케일을 하모닉 마이너 아님 어 내추럴 마이너 자해한다는 것부터 해 볼게요 셋 넷 하모닉 마이너 할게요 자 이렇게 기본사항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곡 중에 나온 다카포 말씀드릴게요 Dc라고 쓴 게 나오면 다카포라고 읽고요 주교 연주하시다가 다카포라고 쓴 자리에서부터 제일 곡이 처음으로 이 곡이 제일 처음으로 올라갔다 내려오라는 뜻이고 Dc는 달세인이라고 읽고요 연주하다가 Ds를 만나면 앞에 S자가 쓴 게 있어요 그게 세뇨인데 글리 올라가서 쭉 연주하라는 뜻이고 코더라는 건 뭐냐면 다카포 달세인이오 뭐 반복기어 같은 거 다 연주한 다음에 쭉 내려오셨다가 첫 번째 거다 만나면 두 번째 거다로 이렇게 넘어가서 연주를 마치라는 뜻인데 흔하게 나오니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원곡에 들어가서 반복기어 무시하고 그냥 쭉쭉 할 거예요 4줄 4줄 3줄을 할 거야 4줄 4줄 3줄 자 요거를 템포는 100 정도로 하고 피아노로 이건 고정도나 이동도나 똑같죠 좌표가 아무도 없으니까 요거 처음에 4줄을 박자 연속하면서 시청을 해볼게요 하나 둘 자 이렇게 읽고 있으시면 곡도 외워지고 굉장히 유리하겠죠 연주한 때 음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손가락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박자 무시하고 비 미 라 기 도 기 라 시 라 솔샵이죠 솔샵 라 하고 레 파 분을 5으로 바꿨죠 2분이 좀 어렵겠죠 레 파 미 레 도 레 레 도 기 손 밑으로 돌렸죠 라 기 도 미 레 도 레 도 기 3번 돌렸죠 라 기 도 미 레 도 레 도 디 라 1번으로 레 파 미 레 도 레 도 티 손 돌렸죠 라 기 도 미 레 도 레 도 디 라 하고 코도 에 마이너 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미래 미 미래 미 미 미래 미 파 미 3번 파 미 미래 미 파 그 다음에 미래 도 레 미 미 미래 미 미 미래 미 파 미 이 문지 표기된 것은 꼭 이것들을 하실 필요 없어요. 본인 사정에 맞춰서 절충하시면 되고 그냥 저는 참조하라고 쓴 거고요.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쳐드렸고요. 그 다음에 20마리부터 역시 시청 연습을 할게요. 저는 미죠. 준비하시고 둘, 셋, 넷, 미, 네, 미, 파파솔라 파파니 미, 셋, 넷, 파파솔라 도시라라니 미, 랄랄랄랄라 도토티, 레드시 레드시 도솔티라, 라시도라, 라시도티라, 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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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라. 이렇게 하면 Nicht-T-T-I-L-A, 라, 티라, 라, 라, 티라. 라, 라, 슬슬, 라, 티라, 랄라, 슬슬, 라, 티라 read,taa, 옳고 싶게 만들어. 이렇게 하면 시청이 된 건데 가끔 문의하신 분들이 있는데 박자 어떻게 읽어요?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걸 이 강의에서 1위 바랄 수는 없고요. 제 강의 앞에 부분을 보시면 박자 강의를 1부터 24까지 잘 정리하는 게 있어요. 그거 참조해서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운질을 볼게요. 3번이죠. 미 그 다음에 파 3번으로 파 파 파 솔 라 파 파 미 미 그 다음에 1번 파 파 솔 라 도 티 라 라 미 미 라 랄랄랄랄랄라 도 도 티 그 다음에 레 도 시 레 도 티 이 부분은 오브리카토인데 그냥 앉혀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도 솔 샵 시 1번 라 티 도 라 라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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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 번호는 그냥 참조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쳐볼게요 손가락 번호는 그냥 참조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가락 번호는 그냥 참조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가락 번호는 그냥 참조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줄을 정리해볼게요 마지막 세 줄 역시 시장을 해볼게요 여기 있죠 그리고 리듬 끄고 코드 에이 마이너 편한 코드 치시고요 그 다음에 운지를 확인해 볼게요 일단 1번이죠 그리고 반복기 올라가는 건데 연습 목적상 그냥 쭉쭉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쭉 가는 거예요 4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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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드 에이 마이너 이렇게 치시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아 곡이 정리되는데 이 강의 끝나면 제가 나름대로 소리 바꿔서 칭기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자 오늘은 어마어마을 배웠습니다 사회생활 하시면서 취미로 악기 하나 하시면서 멋진 연수 생활 하시길 바라고요 항상 간에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나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악보 제작하고 손가락 보람을 쓰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också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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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